오늘은 청주를 오게되어 청주 할머니 추어탕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면 지금 늦은 시간도 아닌데 벌써 만차입니다. 여기는 미꾸라지가 지금 이렇게 국내산으로 되어있는 미꾸라지가 많이 받아져 있어서 이 미꾸라지를 이용하여 미꾸라지탕을 만들어 줬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영업시간은 10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이곳은 밥맛좋은 집과 먹으면 좋습니다. 지금 12시 10분에 왔는데 현재 만석입니다. 여기로 대기표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로 대기표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추어탕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돌솥밥입니다. 고기포기에도 매우 진한것 같습니다. 한참 음료들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미꾸라지탕 중에서 가장 진한 맛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이 돌솥밥 함께 하니 더구나 좋습니다. 별미의 맛을 느끼시려면 고추 다지는 것을 자그마한 숟갈 치스푼 한스푼을 넣고 함께 드시면 아주 맛있게 맛깔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돌솥밥을 이렇게 바닥에 나올 때까지 거의 다 싹싸그리다 잘 먹습니다. 돌솥밥도 다 먹고 미꾸라지탕도 바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모두 다 국내산입니다. 길이 갑자기 엄청나게 주방에서 바쁘게 자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식당을 찾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주차장인 만차입니다. 할머니 추어탕 이렇게 보시면 만차입니다. 이곳은 청남대 진입로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성류적과 직적을 판매하시는 곳입니다. 이곳 사장님 조남이 고 박대통령과 똑같습니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박자, 정자, 흑자 여러분 꼭 이곳에 오셔서 꼭 여기 보시는 대로 신협, 분방과 성류, 또한 직접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들렸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성류적과 직적을 꼭 사서 드셔보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 청남대를 지나가면서 이 성류적과 직적을 만끽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같이 이 청남대 쪽을 지나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반드시 직접과 성류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길 박수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짜식당 하시는 성류 짠 찌꺼기 모습입니다. 또한 짜놓은 성류 원액입니다. 한 병에 만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입금을 해도 되고 택배 발송도 된다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도 있습니다. 직접도 보시면 이렇게 원액을 짜서 공급을 해 드린다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것이 칙입니다. 칙 이놈을 이용을 해서 짠다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쿤밤도 지나가시면서 사가지고 갑니다. 쿤밤도 여기서 지금 굽고 있습니다. 쿤밤을 굽고 있습니다. 쿤밤은 이렇게 직접 구워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쿤밤도 맛있겠습니다. 쿤밤 한 번개 얼마입니까? 5,000원. 예예. 쿤밤은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얼굴은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하는데 살짝 들어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리 참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쿤밤도 몇 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청호를 따라서 한바퀴 돌면 봄에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샀던 석류원액과 식접을 함께 드시면서 드라이브를 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있다가 펌이 세싸게 돕고 꽃이 피울 때 드라이브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써는 터도 없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파이크 포스 인간에 물러가 2cm 아래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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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자성들을 영화이나 라이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과습을 제대로 즐기는 분들 같습니다. 이제는 고향집 쪽으로 향하였습니다.